멜리 목만이 뭐야 친구 왔어 친구야 아우 친구 오 소리가 난다 오우 소윤아 뭐야 소리가 나네 오 소리가 나 갖고 놀아봐 오 소리가 소리나 오 뭐야 뭐지 재밌겠다 오 목만이네 오 재밌겠어 재밌어 아우 메리도 재밌어 해봐 해봐 놀아 놀아 같이 놀아 재밌게 놀아봐 아이 이뻐야 놀아봐 친구랑 얘 친구야 응아 모양이네 야 이거 뭐야 오 새로운 거다 이게 뭘까 오 이게 뭐지 오 재밌을 거 같아 야 보세요 이게 뭐예요 뭘 건 줄 알고 새바닥 날려면 와 뭐예요 야 이거 해보세요 뭘까요 아 이거 뒤집어졌다 앉아 앉아 오 잘했어 이야 이야 잘했어 이야 잘했어 이야 잘했어요 어이 부식이네 아 이뻐요 베리 굿 베리 굿 잘했어 멜리 목만이 이리와봐 이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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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를 깨는 상태야 안에 빅빅이 소리가 나요 빅빅이를 찾아볼게요 빅빅이가 여기있어요 이거를 둘러볼게요 지금 Corporate 빅빅이 아주 nuovo 읏 5 으 ㄴㄷ 으 음 으 으 바로 아이 맛있게 먹어 뭐 이로 하라 아우 잘했어요 메리 아이파라 잘했어요 아이파라 엄마는 보세요 메리야 아이파라 메리야 아이파라 메리야 아이파라 메리야 아이파라 메리야 아이파라 메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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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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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보세요 이거 뭐야 닭고기 파프리카 계란 와 맛있겠다 복 많이 메리 맛있게 얌염하세요 복 많이 메리 먹방 맛있게 먹으세요 맛있게 얌염해 메리도 먹어 메리야 먹어 메리 게다 요리 처음에 먹었을 때 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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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맛있을 것 같애? 냄새 어때? 맛있어 보여? 이거 그냥 먹으면 안돼. 아빠가 껍질을 까줄게요. 어떻게 새우야 친구야? 새우친구? 새우친구 눈알도 있고. 냄새 맡아봐. 좋겠네. 새우친구야.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야 이거 뭐야 또. 이야 이거 맛있는거다. 소라. 이야 소라 소라. 아 골뱅이구나 골뱅이. 이야 냄새 어때? 냄새 맡아봐. 냄새 맡아봐. 좋아? 좋니? 메리? 이 껍데기는 딱딱해서 못 먹어. 아빠가 이 안맹이를 까줄게. 이야 소라 소라. 아 골뱅이 골뱅이. 야. 맛있겠다. 그치. 요거 내가. 살을. 요 안에 있는 살을 쭉 빼줄게. 알았지? 오우 맛있겠다. 그치? 냄새 맡아봐. 좋아 좋아. 골뱅이 봐. 오우. 골뱅이. 하는거야? 엄청 먹고 싶나 보다. 엄청 먹고 싶나 보다. 아. 오우. 고맙만아. 미니 아, 너 나오려고? 안돼 안돼 언니 봐봐, 애주 언니 안녕, 또 다음에 봐요 그래 이빨아 안녕, 귀여워 언니 봐봐, 애주, 안녕 내 얼굴 나오고 싶어? 응, 내가 편집해 줄게 얼굴 나오고 싶어? 귀여워 귀여워, 귀엽냐 이빠야, 언니랑 좋아? 해봐, 언니랑 언니 좋아, 아냐 귀엽다 어, 귀여워 엔딩야, 언니 좋지? 언니 좋아? 언니 좋아, 이빨아 예쁜 언니 좋아? 언니 좋아,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이빨아 언니 좋아, 아냐, 아냐 이빨아 아냐 좋아, 아냐 이빨아